Hello everyone! 안녕하세요. 조인 박토스 훈련소의 조인입니다. 자 여러분, 펜레터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. 너무 감사히 다 읽었어요.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제가 펜레터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리스피킹 점수를 만들어드리는 강사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커리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직접 지필한 이 두 개의 책, 빅토스 레벨 6 그리고 7 완성 이 교재들과 인강을 함께 보시면서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내실 분들에게 앞으로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중간중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터넷 강의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이고요. 또 토이스피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, 영어 그리고 취업 관련된 인강들도 계속 준비하고 또 앞으로 런칭 될 계획이 있으니까요. 좀 더 많은 분들의 삶에 제가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앞으로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잘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모든 일에 건생하시고요.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조연박 토스 훈련소 전 조연이었습니다. Bye!